자 시작부터 우리들의 로키는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죠 하지만 붙잡혀서 수치프를 당하고 이상한 소리에 사인도 하고 철학적인 질문도 받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없는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이놈들에게 반항하면 X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로키는 재판을 받게 되고 소멸형에 처해지는데요 하지만 그때 이 친구가 도움을 주죠 모비우스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협조하면 여기서 내보내 주겠다 하지만 우리들의 로키가 누굽니까 틈만 보이면 도망가고 잡았다 싶으면 또 도망가고 이겼다 싶으면 또 퉁수 치는 마블 배신자 티어 1등급입니다 하지만 TBA는 로키의 마법도 인피니티 스톤도 돌멩이 취급받는 것인데요 평생 도망다닐 수도 없고 현실을 즉시합니다 결국 로키는 모비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로키는 로키를 추적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드라마 로키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꼬목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계관의 소개 그리고 로키가 TBA의 컨설턴트가 되는 여정이죠 자 우선 세계관부터 살펴보면 이전 영상을 보는 게 딱이지만 분명 안 볼 게 뻔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의 다중호주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인키퍼놈들이 나타났고 시간선을 하나 분리해서 평화롭게 재편성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신성한 시간선을 벗어나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키 같은 놈들인데요 이런 애들이 신성한 시간선을 이탈한 사건을 넥서스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타인키퍼 놈들은 이 신성한 시간선을 관리하는 관료체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TBA죠 아무튼 그래서 로키가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벤져스 시간여행은 왜 허용되는 걸까요? 토니의 향수 냄새가 두 군데서 나는데도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한 감독의 대답은 예정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정하느냐 모든 걸 타인키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답 같기도 하지만 사실 감독은 설정의 한계를 그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키의 넥서스 이벤트는 한계점을 향해 무한정으로 자라나지만 어벤져스의 넥서스 이벤트는 한계점을 향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설정에 대한 감독의 태도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한과 동시에 설정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뭐 신박한 대답을 내놓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연성을 챙기려는 태도가 개인적으로는 호감인데요 이 양반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스나이더였다면 엄마 이름 물어보고 1분 컷이었을텐데 에피소드 하나를 쏟아붓습니다 사소한 것도 대충 넘어가지 않는데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로키는 아주 똘똘한 녀석입니다 오벤져스를 혼자 가지고 놀았고 왕이 되기 위해 형을 지르고 아버지를 버렸던 아니 버릴 예정이었던 녀석이죠 이런 녀석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요 사실 처음엔 갸우뚱하긴 했습니다 틈만 보이면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녀석을 왜 목숨까지 걸면서 영입하려고 하는지 갸우뚱했는데요 근데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건 모비우스 편에서 하기로 하고 다시 로키를 봅시다 자 로키를 길들이기 위해 감독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추락입니다 일단 끌어내리고 왕족의 신분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능력도 빼앗아버리죠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오면 심리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이 심리 상담은 모비우스에게 개연성을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로키가 왕이 되고 싶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자유엔 선택이 동반되고 인간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자유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가 독재하겠다는 거죠 뭔가 자뻑의 미친놈 같지만 나중에 결말을 보면 이 XX 이거 충분히 자격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로키는 또 한 번 추락합니다 이번엔 심리적 추락인데요 어머니를 죽게 만든다는 것과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죠 하지만 로키는 겨우 이 정도의 길들을 질 녀석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결국 로키는 자신의 미래를 마주하게 되고 허탈한 웃음과 함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로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죠 자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